한 아파트에 아이의 귀여운 공지문이 올라와 화제입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에 붙은 5,000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. 사진에는 엘리베이터에 아이의 손글씨로 이 5,000원 잃어버리신 분 가져가세요라는 말과 함께 5,000원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. 이어 종이 맨 밑을 보면 양심적으로라는 말이 함께 덧붙어 있어 네티즌들의 큰 귀여움을 샀는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너무 귀엽다, 양심적으로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다, 에고 이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40대 점주가 폐점을 앞두고 올린 글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. 25개월 딸을 둔 40대 아빠라고 밝힌 문구점 사장은 사정상 무인 매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매장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손수 편지를 놓고 갔다며 너무 감동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. 아이들이 남긴 편지에는 문구점 덕분에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예쁜 학용품도 사서 좋았어요. 없어져서 아쉬워요. 폐점 전까지 많이 방문해 볼게요. 그동안 잘 사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매장 점주는 그동안 도난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찾아주는 걸 보면서 너무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배우기도 한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부모님들이 그려지네요. 도난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훈훈하네요. 손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문구점 사장님이라는 반증이겠죠.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아이들이네요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아이들입니다.